고린도전서 2장 9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같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무엇인지 듣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야 해요 좋은 감동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 말씀을 같이 외워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원사에 잘되고 한 번 하기를 내가 단구하노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님 손에 잡고 계신 영원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대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라진 과거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의 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현재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번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갔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형상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햇빛같이 빛나고 옷이 눈같이 희어지더니만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이 보니까 수천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모세가 예수님과 이야기할 거 아니라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천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야도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떴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대로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사람이 영원히 살아있으므로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다 오늘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 앉아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고 세상을 떠나게 돼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이 그대로 살아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이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구원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육신의 삶이 끊어지면 음부로 내려가서 지옥에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비참한 내일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늘 같이 살고 계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나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은 예비를 해 놓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게 되고 십일조를 드리게 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지키시는 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천대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자먼스 22장 사전에는 겸손과 야외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모시면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는 너나 안 믿는 너나 뭐가 다르냐 다르고 말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 보상이 뭐냐면 재물, 영광,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늘어나고 영광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풍성하게 얻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서 뭘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슨 이익이 되노 아무 이익도 없다 우리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18절에 그때 야외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야외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외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망군은 야외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내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도 별 볼일 없다 잘 믿는 자나 안 믿는 나나 무엇이 다르냐 오히려 내가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말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영원한 책에 기록해 놓았다가 나중에는 주님께서 분명한 은혜와 축복을 주심으로 사람들이 믿는 것이 위대하고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먼 빈센트 피일 박사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 40%는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관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고 지금 현재적 두려움은 1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염려 근심을 가지는 90%는 과거고 미래에 있을 것이고 오직 염려할 것은 삶의 10%밖에 안 되니 사실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닿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키라는 것은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키 크고 적은 것보다는 우리가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의 생명의 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시고 살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로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은 것을 한두 번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체험해 놓았었습니다 저는 요사이 습관성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피할 길이 있다고 찾아보는 것입니다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비해 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잘 표시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야외께서 이러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소름 끼치는 명령이신 것입니다 내 아들 눈에 너도 아프지 않는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잡아서 내게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라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장난하지 마십시오 저보고 그래도 제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백살이 난 아들을 어떻게 내가 잡아서 제물로 드립니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데리고 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갈 것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리아산 중턱에 왔었을 때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종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나는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돌아올 것이다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함께 돌아온다고 했었습니다 너희는 여기 기다려라 내가 올라가서 애 제사 드리고 오겠다고 했으면 애를 제사 드릴 때 잡아서 제사 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내려오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결여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날 보고 이삭을 잡아 제물로 드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제물을 드리고 나면 제 때미 속에서 부활하여 데리고 내려오게 하실 것이라고 믿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내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또 불로 태워서 데리고 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워 놔도 부활해서 데리고 올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장석의 22장 13절로 1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죄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야외 일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여기를 야외 이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가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내려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외독자 이산에게 손대지 마라 그래서 아들을 재단에서 내려놓고 살펴보니 수풀 가운데 산양의 머리가 등물에 걸려서 못 가고 부둥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그 수양을 잡아다가 재물로 드리고서 아들과 함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야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요 장차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은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알고 계시면서 손쓰지 않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시련을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현재처럼 알고 계시므로 우리가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안 보이고 귀로 들어도 못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한 희한한 일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았던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일에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내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부탁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배후에 계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으로 세상권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10편 91편을 보면 나는 야외가 나의 피난처가 되고 피난 큰 환란 고난이 다가올 때 피하게 만들어주는 전쟁 때 피하게 되는 피난처도 되고 홍수가 났을 때도 피할 수 있게 되고 광풍이 불어왔을 때도 사이클론의 피할 차가 되는 피난처 요새는 적군 가운데 우리가 진을 치고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철벽 같은 성을 말한 것입니다 야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시려니 제가 너를 새 사양권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개인개인의 생활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에 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실 수 없어서 구하면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요새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우리를 새 사양권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신다 새 사양권의 올무라고 말하면 도시에서 자란 여러분은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에 고기가 먹고 싶으면 새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지게에 걸쳐는 바지게라고 우리가 시골에서는 말하는데 서울말로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딱 쳐놓고 받쳐놓고 그 밑에 여러가지 금풀과 모이를 넣어놓고 줄을 달아가지고 길게 해서 문을 닫고 난 다음 문템으로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막 제작거림이 장난을 치고 해치고 무엇을 좋아 먹는데 그때 하나 둘 셋 하고 잡아듣습니다 그러면 그 바지게 뒤에는 돌멩이를 크게 얹어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무궁한 것이 확 떨어져서 새 위에 덮친다 그러면 빨리 뛰어가서 그 바지게 위에 서서 꿀립니다 그리고 들춰보면 눈알이 튀어나오고 발기가 뚫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참 무자비합니다 그래 그걸 거두어서 샘 곁에 가서 전부 창자를 끄집어내고 잘 씻어가지고서 추운 겨울에 화룻불에 구워먹으면 세상에 그만큼 맛있는 것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는 것은 꼭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잡아넣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치게 하고 머무르게 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다음 연병에서 흔지신다 유행병이 들어오고 연병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걸리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좋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지하는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해야 돼요 너희는 내게 부르시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밤에 놀림과 낮에 흐르는 살과 허감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0편 91편 14절 16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강발이니 내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드리라 하시도다 환란 때 주님이 함께하여 우리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는데 가만히 살면서 보면 여러분 실행과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반드시 나쁘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청해가지고서 부응회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과장 은혜롭습니까 고통을 많이 당한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우리같이 전쟁을 제2차 세계대진을 통하고 6.25를 당하고 시련을 많이 겪으면서 예수 믿고 살아난 사람은 할 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서 은혜가 되었는데 아주 평안하게 잘 자란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큰 교회인데 저보고 특별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거기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 예배를 필요하고 목사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두 말 안 하고 나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걸 왜 물어볼 거니? 내가 목사님께 오늘 안수 기도를 받고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이 당한 시련만큼 나도 시련을 당하되 죽지는 않게 그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무슨 장난 같은 소리를 합니다 아니올시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고 아버지 밑에서 곱게 자랐습니다 배도 고파 본 적이 없고 병이 들어본 적도 없고 학교 공부를 못 해본 적도 없고 곱게 자라고 뒤를 이어 목회자가 되어서 강단에 서니깐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했더라 그럼 교인들이 너 정말 믿느냐? 글쎄 믿을둥 말둥 이렇게 되니까 확신이 없습니다 나도 폐빵에 걸려서 피를 토하해도 죽지만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십시오 진짜로 진실하게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는 죽을 고비에 취한 폐빵에 걸렸으나 주님이 살려주었는데 이분은 지금 병원도 좋고 약도 좋으니까 폐빵에 걸려 피를 토하기는 토하다가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에는 고맙다고 한다고 손을 잡고 악수를 하더라고요 환란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환란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산 믿음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이야기만 읽으면 아무 은행 안 되는데 전부 환란당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환란과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으로 이끌어주시는가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국에 종살이 하다가 군대도 없는데 하나님은 의지하고 나와서 홍해수가 갈라지더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비춰주더라 고개가 먹었을 땐 외출하게 날아오더라 밤에는 물이 쏟더라 전부 기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환란을 당해서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도 크고 적은 시련이 있으면 반드시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 길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면 정말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되고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므로 만족해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수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아무리 해도 안 구하면 안 줍니다 구해야 돼요 난 목사님 한 분 암이 걸려서 세상을 떼시려고 하는데 내가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목사님 살겠다고 좀 구하십시오 안 구해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뜻에 있지 내 뜻에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려면 살리고 데리고 가시려면 데리고 갈 것이지 아이고 답답해라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야라고 했었습니다 무엇이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려 했으니 기도하고 믿어야지요 밤 죽어 가시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로 작성해 주시면 가야지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아이고 잘 가십시오 더 이상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겠다고 그리고 가세요 그런데 내가 보면 언제나 안타까운 것이 그분은 잘 갔는데 남은 사모님과 애들이 불쌍해요 하나님은 구해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장수함으로 만족할 정도로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죽을라 그러나 지금은 안 못 죽겠습니다 좀 더 길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희승이야 왕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와서 죽을 것이라는 게 죽지 말고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 동안 너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도 15년 동안 연장해 줬는데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이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한 은혜를 구할 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적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협박과 공격이 두려움의 사슬로 우리 목을 조이는 것입니다 사박으로 우여삼을 당하고 갈 길을 몰라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만사를 손바닥처럼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 무소부자신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계략을 이길 길을 이미 과거에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과거에 예배해 놓았으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기적을 적어놓은 것은 이것을 보고 현재에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성에 물이 나오는 이야기를 적은 것은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신분증이 이것이다 내 실력이 이것이다 옛날에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또 필요하면 내가 이것을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으로 여러분 환란과 공고 가운데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안 해 주시겠습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시험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나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쓰러질 줄 알면은 그런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시험에 피할 길을 입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히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깨달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오라버니의 죽은 사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어서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일찌감치 살려놓을 것이지 죽도록 유대 땅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죽었다는 소문 듣고 올라와서 공동묘지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그를 살려놓습니까 그것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친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실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무덤 문을 옮겨 놓으니까 썩은 냄새가 확 나는데 그 앞에 주님이 서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신 것과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심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죽은 자가 순식간에 살아나서 수위를 입은 자로 걸어 나왔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때마다 뭘 느끼냐면 예수님은 부활이오 생명이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나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은 확실한 것이다 증거 같습니다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 오는 오침병 먹이고 열두 바구니 남긴 것도 왜 예수님이 구태에 그렇게 기적을 해야 되는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 걱정 많이 하므로 예수님은 극정한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모이고 열두 바구니 남긴 것 같은 기적을 오늘날 또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하는 신분증 자격을 알고 나면 그를 통해서 더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편 23전 4절처럼 내가 사망의 엄심한 꼴짝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미라 주의식하교와 막대의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엄심한 꼴짝을 지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성경에 주님은 호난 가운데 빠진 백성들을 쉽게 건져내셨으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님이 나를 건져두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고 어떻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날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어버리고 없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살아있다 지금 있는 우리도 살아있고 지나가버린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구쓰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이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수로 너를 붙들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많이 했는데 마귀가 자꾸 우리 곁에 와가지고 있어요 거짓말이다 너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설때문은 짓 하지 마라 그렇게 마귀가 자꾸 꾀었는데 마귀의 말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 심을 가져오면 꼭 물리치십시오 예수 그리도 이름과 보혈로 명하느니 물러갈지하다 꼭 물러갑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잠자기 전에 침대에 그냥 드러눕지 않습니다 침대에 가서 침대를 손을 잡고 꿇어 앉아가지고서 나 사라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붙어있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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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어떤 때는 귀신이 음 내 몸을 통해서 음 고통소리를 내면서 온 몸이 전율을 떼면서 떠나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나 사라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하면 헛구역질이 배 속에서부터 넘치게 나옵니다 물러가 구역질이 나오니까 말이 잘 안되잖아요 물러가 물러가 그럼 나중에 깨끗이 나가버리면 상쾌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런 설데없는 이야기를 강남에서 한다고 할 것이라면 이제 나이도 먹고 졸업도 했으니 욕할 사람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실험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들과 공중의 권세자만 악마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할 뿐 아니라 마귀도 항상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성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같이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붙들어주심으로 걱정할 것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을 알고 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길을 야외께 맡기라 내 짐을 야외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야외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다 주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해서 일일이 맡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내 길을 야외께 맡기라 내 짐을 야외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야외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다 주게 맡기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일을 맡기기를 바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함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맡겨라 넌 혼자 고생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이소 네가 맡겨야 내가 알아서 알았지 맡겨라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요 내가 왜 맡겨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맡기라 하든 얼렁 맡기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맡기고 이것도 맡기고 이것도 맡기고 이것도 하십시오 맡기고 위해 할 일은 뭐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맡겨놓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외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외 그 이름을 야외 너희는 내게 부르시져라 맡겨라 그러면 내가 맡아서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부하고 무거운 짐을 길머쥐고 고통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허물, 질병, 저주, 고통, 절망, 죽음을 다 짊어지고 마지막에 외친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님이 꼭 그 말을 성령으로 하십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해서 문부림치면 주님께서 내 말 들으라 내가 내 고통을 다 맡았다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믿고 감사만 해라 믿고 감사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가범 9장 23절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신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은 믿을수록 자꾸 커져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은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믿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꼭 도와주십니다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도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 반드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갑시다 왜요? 주님 없이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트봉 7장 7절로 11절 우리 다같이 읽어보십시다 구하라 거래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거래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거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 좋은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나쁜 마귀는 나쁜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주시는데 조건이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뒤로 물려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승리해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셨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제물로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고 경유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겠느냐고 오랜 세월 동안 마귀가 너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말해서 그것을 듣고 따라서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세뇌가 되어서 부정적이 딱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새로운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져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 되도록 십자가의 구속의 언총을 늘 외우고 마음에 꽉 차게 하시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동안 눈에는 아무튼가 안 보이고 귀에 못한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게 없어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성공한다 기적이 일어난다 말로 신인하고 다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장난같이 느끼지만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언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을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했으니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자예요 믿는다고 말을 하라고요 말만 하면 말이 믿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잔소리하지 마라 이 병이 나을 줄 믿는다 이 사업이 이번에 이루어질 줄 믿는다 성공할 줄 믿는다 말을 하라고요 믿는다고 그러다 말을 계속 흥얼거리고 다니면 보고 믿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해서 보고 믿고 말하라 자꾸 그렇게 하면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 생애 속에 무슨 일이 생겨도 여러분은 잘될 것을 바라보고 믿고 말하면 성령이 와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허감의 깊음이 있고 파멸될 곳에 와서 새가 날아치듯이 허브링 오버 거기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냥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 뒤를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병이 물러가라 하면 성령이 물러가는 그 말을 따라서 병과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물러가라 하면 성령께서 따라와서 어려움을 물리치는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를 따라서 성령이 와서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의 깊은 부위에 있을 때 성령은 운행하고 계실 때 주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빛을 만드는 것입니다 궁창이 생겨나라 하니 그 말씀을 따라서 궁창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만들어 놓은 이 세계에 변화시키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할 차례가 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말을 따라 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좋은 일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호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뭘 믿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경험으로 생각하고 도저히 안 된다 할 수 없다 기적을 믿지 않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수가에 왔을 때 모세 한 사람 내놓고 모두 다 못 건너간다 강이 우리를 막고 있고 애국의 대군대가 뒤에 와 있으니 다 죽는다 항복하고 돌아 애국으로 종사리 가자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야외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랴 모세를 혼자 믿었는데 그 믿음은 기적을 전제로 한 말인 것입니다 홍해수가 갈라져야 되는데 기적 아니고 갈라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믿은 대로 될지하다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육지를 건너갔고 그들은 애국 사람에게서 건림을 받았은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적이 여러분 보통 때는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믿으면 기적을 오늘날 또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꼭 믿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성경에는 누구든지 이 산들의 명하여 조용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보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들은 여러분 보고 누구든지 이 산들의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냐 그대로 돼야 되고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좋은 날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좋은 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은 어제 나 오늘이나 똑같이 날개를 치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대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은 바람과 같다 볼 수 없고 붙잡을 수 없지만은 우리 가운데 와서 성령은 역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중생의 은혜를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여러분에게 24시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그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지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입술로서 말하는 말을 따라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리를 주신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여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입으로 말을 하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입술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있지 말고 늘 좋은 말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원수들의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창조적인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알고 믿고 찾으면 예배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박하는 마귀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고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우리 현재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가 되어서 여러분과 이 자리에 같이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가정교사라는 말인 것입니다 가정교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 성령은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을 다른 보혜사 성령은 구하면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더다 이전에 있는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고 타락하고 심신이 병들고 낭패와 실망을 다하고 사업에 무너지고 죽음의 절망에 취한 이런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고 성령이 같이 계신 거룩한 사람이 되고 병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고 장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마다 이미 승리하고 축복받은 것을 믿고 성공하고 오래 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거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새로운 신분을 마음속에 늘 외우고 시인하고 나가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고 어떻게 할까를 예배해 놓았고 여러분이 그 예배해 놓은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해 놓은 것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시인하면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주를 이어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인받지도 않았었습니다 멸시하고 천대받지도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느껴서 만세진의 여러분을 아시고 주님이 부르셔서 택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시승을 받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비하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의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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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